대표님 대표님 제가 자산관리 해외주시 연금 다 자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? 아 진짜 너무하십니다 제가 ETF 공모주까지 자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?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만하고 돌아가세요 ISA까지 가능한데 도대체 저한테 이러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말처럼 쉬운 줄 아십니까 괜히 힘 빼지 마세요 안된다고 하지마 그럼 너 정말 잘할 자신 있어 그래 그래 미래스 친구가 함께라면 미래스 친구가 함께라면 어! 어! 정신입사!!! 미래스 친구가 함께라면